쭈쭈 쭈쭈 밑으로 쭈쭈 쭈쭈 다 밑으로 구린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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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봤는데 어? 송아저씨 어디 가세요? 어? 어? 들어는 봤나 온천여행 온천여행? 나도 가고 싶다 저요 저요 저도 갈래요 미안하지만 핏이 두 장밖에 없어서 구린땡이랑 같이 가야 돼 구린땡은 알아 알아 답 찾으러 갔어요 뭐야? 아니 꼭 같이 가자더니 나한테 말도 없이? 송아저씨 저 저 데리고 가세요 네? 아이고 팔다리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니 따뜻한 온천에서 두꺼운 물에 이렇게 몸담고 있으면 피로가 싹 풀릴텐데 아 저요 저요 왜 이렇게 텁지? 땅속에 뭐가... 물이요 어떡해 불렀어 불렀어 이건 마그마 마그마입니다 땅속에 뜨거운 열 때문에 돌이 녹은 것입니다 돌? 딱딱한 돌이 녹아서 이렇게 됐다고? 진짜 뜨거운가 보다 그러니까 나는 안 온다고 했잖아 난 온천에 가고 싶었다고 마그마 주변에 있는 물이 뜨겁게 데워져서 땅 위로 나오면 그것이 바로 온천입니다 와 저게 온천이구나 따뜻한 탐요 폭신한 쿠션 따뜻한 차에 달콤한 쿠키 뭐든지 말해요 해줄게요 따뜻한 온천에 데려간다면 어 글쎄 누구를 데려갈까나 심부름 척척 제가 다 해요 무거운 가방 저만 믿어요 뭐든지 말해요 해줄게요 따뜻한 온천에 데려간다면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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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아지마랑 나라평 둘 다 정말 가고 싶어 하니까 내가 이 티켓 한 장을 던질 거예요 이 티켓을 잡는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제발 나에게 던져주세요 따뜻한 온천에 꼭 가고 싶어요 제발 나에게 와라 네네 잡았다 잡았다 아저씨 두 장인데? 그럼 내 티켓? 쏭아저씨가 우리 둘이 사이좋게 가라고 두 장을 던지셨네! 야호! 우리 빨리 가요! 쏭아저씨 고마워요! 고마워! 안 돼! 안 돼! 오저께 돌려줘! 츄츄 츄츄 밑으로! 츄츄 츄츄 더 밑으로! 무슨 일이지? 온도가 너무 뜨겁습니다. 지구 속 온도가 너무 뜨겁습니다. 보호막 작동! 아휴 이제 괜찮은가 보다! 그럼 더 들어, 돼지! 땅 속으로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? 츄츄 츄츄 밑으로! 츄츄 츄츄 더 밑으로! 오오오오.. 버스가 들어가는 느낌이 아까랑 좀 달라졌지? 어 맞아 아까는 이랬는데 지금은 맞아 딱딱한 게 아니라 이건 아 아까 수리 아줌마가 만들었던 장난감처럼 말랑말랑 느낌이야 말랑말랑말랑 말랑말랑해 낙낙하지도 않고 말랑말랑 재밌어 아유 정말 더워 난로 앞에 있는 것 같아 우리 정말 많이 들어왔나 봐 비상 비상 앞에는 큰 풀덩이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탈출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